한주간이 또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모처럼 여러분들에게 좀 변화를 주고 또 함께 하시는 영상의 주제 내용이 있어서 뉴욕기다리쌤의 글로벌 핫 이슈가 아닌 일반 영상으로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신 그리고 먼저 시청을 해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함께 하시는 동안 끝까지 시간을 내주시면 더욱더 좋은 영상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미국에서 일할 사람 못 구하는 이유라는 주제입니다. 현재 스몰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 또 한국에서는 소상공인이라는 단어 속에 범주 안에 드시는 분들 또 일반적인 기업이 아닌 장사와 비즈니스를 하시는 모든 업종이 계시는 분들이 공히 느끼고 있는 현재의 미국에서의 모습. 그러한 이유가 왜 그렇게 보이고 있고 이 분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점을 안다면 앞으로 어떤 생각하에 타결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에서의 코로나 여파로 팬데믹 분위기를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은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미국에서 사람을 못 구하고 시간당 페이가 높아지고 또 높게 책정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힘든 미국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을까요? 정치를 잘못해서 혹은 사람들의 의식의 변화가 되면서 문제가 돼서 아니면 최근에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서 여러분들도 다소 헛갈리며 왜 그럴까 하고 막연히 생각을 하고 계실 거라 판단이 됩니다. 미국의 대통령은 지난해에 코로나19 사태를 종식하고 경제를 되살리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하반기에는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면서 미국이 기나긴 팬데믹 이 팬데믹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세계적 대유행이라는 단어가 되겠죠. 이 팬데믹의 터널에서 곧 탈출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기도 했었습니다. 지난해 7월 4일 독립기념일을 맞아서 바이러스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한 것은 미국인들의 기대감을 최고치에 이르게 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희망은 델타와 오미크론 등의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바이러스 앞에서 퇴색을 하고 말고 있습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 7일에서 11일 기업과 학계, 금융 분야 경제 전문가 6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올해 1분기 미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시는 3%로서 지난해의 10월 조사 전망치 4.2%에서 1.2%가량 내려갔다고 이날 보도를 했습니다. 오미크론의 변이 확산에 따른 공급 대량과 소비지출 감소 지난해 12월 40년 만에 최고의 7%를 기록하면서 고공행진 중인 물가가 아주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조사에 응답한 전문가의 절반 이상은 인플레이션의 가속화의 주요 요인인 공급망 불안이 최소 2022년도 올해의 2분기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3분의 1가량은 내년 또는 그 이상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기도 하고요. 미국에서 임금이 오르고 구직 요건이 완화되는 등 역대급 구인난이 펼쳐지고 있는데도 오히려 미국의 노동자들은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당장 더 많은 임금을 받게 됐다 해도 일자리를 구하는 게 쉬워졌다고 해도 물가 역시 상승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심리적인 불안감이 작용한 탓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서 우리가 살펴볼까요? 월간 400만명 대퇴직시대의 도래라는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2021년부터 조짐이 심상치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4월 자발적으로 퇴사를 한 사람들은 40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백신 보급이 확산하며 미국 경제가 서서히 기지개를 피는가 싶을 무렵이었습니다. 봉쇄가 풀리며 기업과 식당, 숙박업소, 상점 등이 다시 영업활동을 재개하려는데 복귀를 거부하거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옮기려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위기의 최고점은 2021년도 여름이었습니다. 2021년 8월 퇴사자의 숫자는 427만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지난 2000년 12월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였다고 합니다. 9월에는 더 높아졌죠. 9월 퇴사자는 440만명을 기록해서 8월에 세운 최고식을 경신을 했습니다. 10월에도 자발적 퇴사자는 420만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9월과 8월에 이은 역대 세번째로 높은 수치였습니다. 미국 경제매체 마켓워치는 11월에서 12월에도 퇴사자의 수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다면 퇴사자의 수가 역대 신기록을 세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퇴사자가 늘면서 일자리는 넘쳐나는 수준입니다. 10월의 구인건수는 1103만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9월에 비해서도 70만건의 구인이 더 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7월 기록한 사상 최대 기록 1110만건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 중에 채워진 일자리는 650만건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취업사이트 운영기업인 잡리크루터의 수석경제학자는 구인공고와 취직을 원하는 실직자의 수가 이렇게까지 차이가 난 적이 없었다라고 하면서 노동시장이 유례없이 아주 빡빡한 상태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우리 여러분들은 수치는 기억을 하실 필요가 없고 모르시더라도 주변에서 사시면서 분위기와 여러분들이 수없이 사시면서 들으셨던 주변의 분위기 혹은 직접 느끼시는 일들일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원인과 내용을 한번 알아볼까요? 자 첫 번째로는 대퇴직 사태의 원인을 짚어볼까 합니다. 실업급여, 조기 은퇴자의 발생, 대퇴직 사태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우선 실업급여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미국의 연방정부는 지난 9월까지 주당 300달러 하나로 본다면 35만원의 실업급여를 지급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서 코로나19 이후의 실업자들은 주정부 실업급여 외에 연방정부의 실업급여까지 챙기면서 주당 최소 600달러, 월간 최소 2,400달러 한월은 거의 300만원의 실업급여를 그냥 받아오게 됐습니다. 그동안 적극적으로 구직에 나설 이유가 의도가 떨어졌다고 보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지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본다면 그때 당시에 실업급여와 정부 지원금을 주지 않았거나 혹은 지급의 비용을 그렇게 많이 주지 않고 조금만 지급을 했었어야 할까요? 지나 놓고 보시면 어떤 판단이 되시나요? 조기 은퇴자가 대량으로 발생을 하고 노동시장에 커다란 구멍이 발생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미국의 샌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은 지난해의 초, 팬데믹 초기부터 올해 8월까지 코로나19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조기 퇴직을 선택하지 않았을 인구가 약 24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취약한 고령층과 주식과 부동산, 가격급 등으로 자산이 불어난 젊은 층이 동시에 조기 퇴직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재택근무가 풀리는 가운데에 육아 문제가 일하는 곳으로의 복귀를 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두 번째로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딸은 어린이집 운영 차질로서 자녀 양육의 부담이 커져서 노동시장에 참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지난 10월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의 인구조사국 통계를 인용해서 지난 한 달간 5세 미만 자녀가 안전 문제로 어린이집에 등원하기 어려워지면서 무급휴직, 병가, 퇴사를 택한 사람이 무려 700만명에 달했다는 보도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보는 시각도 있긴 있습니다. 노베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그루그만은 미국의 노동자들이 반란이라는 제목의 뉴욕타임즈 컬럼을 통해 팬데믹은 미국 노동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삶을 다시 생각해보고 과연 이런 형편없는 일자리에 계속 메여 있어야 하는지 스스로에게 묻게 했다면서 미국은 부유한 나라지만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나쁜 대우를 해왔고 특히 인플레이션을 감안해서 보정을 하면 2019년에 남성 근로자가 일해서 번 돈은 40년 전에 남성 근로자가 벌던 것보다 늘지 않았다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서 세 번째로는 노동력 부족의 관점으로서 한번 보겠습니다. 퇴사자의 증가로 노동력이 부족해지면서 노동자의 우위 시장이 형성이 됐다는 논리입니다. 특히 당장 빈자리를 메워야 하는 기업들은 임금 인상으로 대응을 하고 있죠. 미국의 노동부는 11월 민간 부문의 시급이 정년 대비 4.8% 상승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인상률이 두 달 연속 4%를 넘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주변에서 보면 대형 소매업체인 커스트코는 미국의 매장 직원의 시급을 16달러에서 17달러로 올렸습니다. 아마존도 시간당 평균 임금을 15달러에서 17달러로 상향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임금은 계속해서 대폭 오를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워싱턴 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비영리 경제조사기관 컨퍼런스 보드가 229개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이 계획한 내년 평균 임금 인상률은 3.9%에 달했다고 합니다. 2008년 이후에 아주 가장 큰 인상폭이라고 보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퇴사율이 높아질수록 임금은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경영진과 근로자 간의 힘의 균형에서 팬데믹 이후에 근로자가 더 강해지는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노조 설립도 활발하고 있죠. 지난 방송에서도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노조가 없고 단단하다고 하고 있는 미국의 스타벅스 매장에서 50년 만에 처음으로 노조가 설립된 게 대표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뉴욕주의 퍼폴로의 한 스타벅스 매장에서 노조가 설립된 가운데에 여러 곳의 스타벅스 매장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노조 설립의 움직임이 일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비록 무산되기는 했지만 올해 4월 온라인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에서도 노조 설립 시도가 이루어지는 등 노조 결성 움직임은 미국의 산업계 전반으로 퍼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노동자 부족이 극에 달했었던 10월에는 파업도 활발하게 일어나 파업의 10월 스트라이크 터벌이라는 신조어가 생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임금 인상뿐만이 아니라 직원 채용 시에 학력과 경력 등 채용 조건을 대폭 완화하는 미국의 기업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용 제품 소매업체인 더 바디샵은 구직자들에게 대한 학력 요건과 신원 조회 절차를 철폐를 했습니다. 우리가 많이 이용하고 있는 최근에 대형 약국 체인인 CVS 헬스는 올해부터 신입사원 선발 시 고교 졸업장 제시 조건을 폐지했고 대졸자의 경우 평균 학점 제출도 조건에서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문제점 이 문제는 미국의 기업들의 눈물 나는 사람 구하기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인난이 당분간 지속이 될 것이라는 데 있습니다. 핵심 연령 생산 인구로 볼 수 있는 25살에서 54세의 임금 노동자들이 구직시장에 복귀하는 속도가 예상보다 더디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베이비 부모 세대를 중심으로 조기 은퇴자가 속출하고 있는 것도 구인난이 심화되고 있는 원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임금 노동자 중에서 4분의 1은 향후 12개월에서 18개월 내에 이직이나 퇴직을 고려하고 있어서 구인난으로 갑과 을이 뒤바뀐 현실은 그러한 모습은 한동안 유지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내용으로 쭉 짚어본 미국 시장에서의 현재 노동력의 분위기 그리고 구인난의 분위기 왜 구직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본 내용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 동의를 하시면서도 그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제가 짚고 넘어간 내용 중에서 이것은 좀 더 보태서 얘기가 되거나 이러한 생각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여러분의 의견이 혹시 있으신가요? 우리가 살면서 그냥 맹목적으로 살기보다는 주변의 상황과 여러 사람들의 의견은 어떤지 알고 지나간다면 여러분의 각각의 인생,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의 소중한 시간은 더욱 더 값지게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미국에 살면서 유독히 다른 나라보다 구인날에 지금 호떡이고 있는 입장, 그 이유 그리고 우리도 혜택을 받았었던 여러 실험률 관해서도 짚어본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으로써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더 좋은 영상으로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멋진 시간, 건강한 시간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뉴욕기다리쌤이었습니다.